노래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쇼 성인가요 베스트 2 오늘 첫 순서는 최영철과 리틀사이 한민의 부대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먹길래 사랑이 먹길래 소리 없이 나를 태우나 바람만 보아도 있으면 들듯한 그 모습이 나에게 좋다 이 사람이 마신 남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만은 사랑이 먹길래 사랑이 먹길래 이 노래 하나 남기고 갔나 아실르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이 먹길래 당신이 먹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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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은 으 으 감사합니다.